안녕하세요.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바깥 날씨 참 좋습니다. 몸은 주식시장에 메어 있는데 마음이 참 혼자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그 마음 찾느라 바쁜 하루가 되지 않으셨나요? 일종의 도피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빈방 그리고 내 이불 속 혹은 탕비실, 빈 회의실 같은 나만의 도피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저희 2PM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살뜰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PM에서 FMC의 중요성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FMC의 쏠린 눈, 그리고 이 밖에도 진격의 종목이 또다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하게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미국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는데 증시의 장 초반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2,100선을 또다시 돌파하면서 출발했죠. 하지만 어제처럼 2,100선 다시 한 번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그래도 지수가 2,100선을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호재로 꼽히는 건 연말 쇼핑 시즌, 미중 무역 협상 합의 기대감, 우리나라 대미 수출 증가 기대감 정도가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 자체는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FMC 회의 앞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상당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과 지켜보고 증시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주의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 요즘 등락주의보가 상당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약 임상 소식으로 인해서 등락이 상당한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굳건한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단 3위를 제외하고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소화기 내과학회에서 램시마 SC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공장 가동 증설로 인해서 3분기 실적 자체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셀트리온 궁금해지는데 2.49% 오름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보릿고개 전어머가 되겠습니다. 보릿고개에서 키워드의 흐름 진작이 되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의 3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감익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오늘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실적 자체의 전망 도와드리자면 반토막 이상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호텔 델루나가 흥행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4분기 매출 인식으로 지연이 됐고 아스달 연대기 흥행에 참패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릿고개 저 너머, 저 너머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OTT 서비스 런칭으로 인해서 약 1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11월에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런칭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 아시죠? 콘텐츠 업계 자체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장 시장은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그리고 내년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우리도 한번 지금쯤 투자해야 되는 실점인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전략 듣고 싶어서 기다렸죠.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유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지원입니다. 셀트리온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해서 전략의 변화는 없는지 셀트리온 전망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전략 변화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천드리고 계속 올라와서 제시했던 목표가를 넘어섰죠. 그렇다면 전략의 수준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놔둬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의 상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어떤 신혁보다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보를 볼 수가 있겠고 트럭시마 미국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램시마일셋이 유럽 진출에 따른 성장성을 감안하면 그리고 주가 또한 최근에 어떤 변동성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막 급격하게 급등을 만들어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어서 셀트리온은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로 인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성장 기대를 감안하면 여기서 좀 더 시장 참여자들은 추가 상승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시점은 목표가를 일단 22만 5천 원으로 저는 상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이나 혹은 이 가격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며칠 올라오고 또 작은 조정 주고 며칠 올라오고 작은 조정 준다고 하면 목표가가 다시 수정 상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목표가 좀 낮춘다거나 매매 전략을 다시 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는 편하게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표가 2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추후 또 변동되는 점 알려주시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놓여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동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네, 저는 진입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스탈 연대기 이것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니까 주가에도 크게 반영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장도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차치하고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일단 상상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탈 연대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흥행을 목표로 제작되었다라기보다는 글로벌 IP 진출의 포석으로 제작된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도 흥행을 성공했다고 하면 주가에는 정확했죠. 성공했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스탈 연대기가 해외 쪽으로 진출하고 이것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해외 진출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절대적으로 장기간의 주가 조정과 횡보 고관을 통해서 물량 부담도 상당히 가볍졌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 전략까지 챙겨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로 접근을 해볼게요. 안녕, 캐리언니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3대 어린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도티, 그리고 캐리언니, 마지막으로 아기 상업까지. 캐리언니와 장난감이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캐리소프트가 오늘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IPO 제수 끝에 다시 한번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건데요. 공모가 9천 원을 훨씬 넘어서 장중에는 26%까지 급등하게 됐고 여전히 강세 흐름 연출합니다. 밀어올리면서 1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꾼다는 야신찬 포부처럼 텐센트에 이미 진출을 했고 중국 스마트폰 1위 시장이라는 화웨이의 기본 콘텐츠로 탑재되어 있는 캐리소프트가 되겠습니다. 키즈 시장이 워낙 성장세가 가파라서 앞으로 실적 성장세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라 붙고 있는데요. 주가가 워낙 급등나기 심해요. 따라서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캐리소프트가 신규주라 투자 시 유의점이나 변수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세요. 사실 신규 상장주는 오늘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주를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또한 상장 낸 다음에 상하가로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또 급락으로 바로 상장하자마자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걸 어떤 매매 관점으로 풀기에는 쉽지 않아요. 매매로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급변동이 알 수 없게 크게 진행되는 구간보다는 한 일주일 단지 진행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구간에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분들을 시초가부터 공략해서 단기 급등했을 시에 빠르게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상장한 다음에 바로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 종목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과거에는 작전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의 성장성을 봐야 돼요. 지금 투자하시든 아니면 1, 2주 시켜보든 보고 매매하시든 간에 실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적재했으니까 사실은 시가 총액 860억이면 싸지 않은, 좀 비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브랜드 가치, 굉장히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주가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또한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60억 정도면 그다지 비싸고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캐릭터프트를 나는 반드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의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1, 2주 정도 지켜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고 주가가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추가 매수 투입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쪽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치 쌓이고 앞면 좀 터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분할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듣고 싶었던 실장님의 실시간 관심주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창투사죠. 컴퍼니 K라는 용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창투사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에 장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창투사야 여러 가지 유망한 업체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고 성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컴퍼니 K는 장이 좋지 않을 때도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또 장을 회수하고 또다시 재투자를 진행을 하고 하는 선수자 구도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왔던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투자한 업체들을 보면 바이오 업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ICT 분야, 바이오와 ICT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의 장세도 좋은 상황이고 또한 연말 연초라고 한다고 하면 바이오, ICT 이쪽은 좀 유망한 섹터로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퍼니 K도 그동안에 상장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한 조정을 통해서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릿지 바이오가 연내, 잘하면 12월 내에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쉬울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컴퍼니 K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이미 기존에 취하했던 상장된 바이오 업체라든가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의 어떤 상장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컴퍼니 K를 목표가 12,000원 정도 제시하고요 손절값 7,500원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관심주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짱 관심주는 컴퍼니 K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인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악구정금융센터, DB금융투자, 이재유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